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9월 평권 세계사, 우리 분석과 전략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세계사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선생님도 직접 풀어본 결과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정말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들 스웨즈 운하의 개통시기라던가 파쇼다 사건의 연표라던가 아니면 그 중간중간 사이 들어가는 이란의 입헌혁명 같은 내용들 완벽하게 적중이 되었던 시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 수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면 일단 난이도는 역대급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험이긴 하지만 18학년도 수능이랑 비슷했거나 조금 더 쉬웠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평가원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선생님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6평 이후에 계속 논풀해서 강조를 했지만 6월 평가원이 쉬웠어. 그럼 9평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월 평가원의 반응성과 9월 평가원의 반응성을 고려해서 평가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6평에서 이렇게 쉽게 냈더니 애들이 성적이 이만큼 나오네.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9평에서는 좀 어렵게 내서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수능은 이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48점 정도가 되는데 정말 낮게 잡아도 한 46점 정도 안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틀릴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낯설어서 틀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문항 정도 이제 틀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선택지 4호 연표는 선생님 강좌에서 모두 다 다뤘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었고 일단 6월 평가는요. 개념 강의랑 연표만 잘 들었어도 전체 문항이 다 풀렸어요. 근데 9월 평가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수능 특강은 6월 평권에도 연계가 됐지만 수능 완성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9월 평권의 모든 문제를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문제풀이, 기출문항 정리랑 올해 연계교제에서 평권이 새롭게 강조한 내용에 대한 것이 반드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연계교제 정리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수특이랑 수안을 그냥 풀었던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웠겠죠. 6월 평권이랑 경향성 똑같아요. 중국사가 4문항에서 5선 문항까지 줄었다가 6평도 9평도 6문항 가까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국사에서 문항 비중이 좀 확대가 됐고 각국사에서 계속 강조되어던 아프리카사와 아메리카사가 6월 평권과 마찬가지로 9평에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꼈을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표였어요. 연표형 유형이 여러분 문항이 8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한 문항도 두 문항도 아니라 연표 문항이 8문항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고 지역통합형 문항에 연표형이 가해진 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통합형 문항은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똑같은 문제를 출제한 게 있어요. 이란의 2편 혁명이나 올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청년 트리크당의 혁명 선생님이 세계사 마지막 주차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지 요즘의 트렌드가 가나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지역과 상관없는 다른 지역의 선택지를 끌어다가 내는 것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공부한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평가원이 이렇게 예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셔서 여러분들이 대비한 다음에 수능 잘 치르시면 돼요. 서양사 파트가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어요. 지역별로 내용들 살펴보면 중국사가 6문항, 서양사가 9문항, 각국사가 4대 문명 포함해서 4문항. 그러니까 4대 문명 한문항이 의외로 인더스 문명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죠. 지역통합형이 한문항. 수해조나 개통과 파쇼다 사건 사이 시기를 묻는 문제에 이게 바로 지역통합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사에다가 각국사, 서아시아사 이런 근현대사를 다 끌고 왔죠. 자 관련해서 고난도 문항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하죠. 19번 수해조나 개통시기부터 파쇼다 사건까지 이게 58%를 기록을 했고요. 지역통합형이었고 연표형이었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롤러법인데 이거 선생님이 그냥 문제풀이 강의 때 똑같은 문제 풀어주면서 설명했죠. 롤러법은 1919년인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더라도 풀 수 있다. 우리가 인도사 근현대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머릿속에 넣을 때 롤러법이 1차 대전 이후에도 독립을 안 시켜주니까 사람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치안 유지라고 하는 명목화에 사람들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1919년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1차 대전 이후이다 라고 했는데 딱 연표에 1차 대전 이후에 들어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연표형이었고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료 해석이 중요했어요. 그리스 독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뽑아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놀라고 여러분들도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건 그리스 독립이라고 해석은 했는데 펠로포도네소스 반도 도서 주민들 이거 통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선택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독립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개념 강의에서 개념 교재에 해당 내용이 어떤 페이지에 몇 페이지까지는 몰라도 돼?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기억이 나야 되거든. 선생님은 기억이 나.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선생님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 얘는 어디에 나왔냐면 나폴레옹과 빈체제 할 때 나폴레옹 이쪽에 도표 그려져 있고 빈체제 거기에 대항하는 거 그려져 있고 빈체제에 대한 반발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리스 독립전쟁. 화살표하고 지원 뭐라고 써있어? 프랑스, 영국, 러시아 지원. 러시아이 지원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었잖아. 얘가 만약에 그리스 독립까지 해석됐는데 여러분들 러시아 지원 이거 못 뽑아냈으면 기본 개념이 부족이에요. 개념 강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가까울수록 나 개념 끝났으니까 연표만 외우고 기출문항이나 더 풀어봐야지. 아니야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개념을 복습하셔야 돼요. 수능을 한 달 남기고는 무조건 개념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자 사료해석형이었고 9번이 44%인데 메로베우스 왕조 사료해석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료해석형 문항이긴 하지만 사료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피피니 궁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서 카롤루스 왕조 개창 전에 메로베우스 왕조라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발문에 뭐 써 있었어? 가 왕조였잖아. 프랑크 왕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프랑크라고 하는 한 국가 내에서의 왕조 구분 문제였어. 메로베우스 왕조를 두고서 풀어셨어야 되는 문제였고 자 20번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에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왔어요. 연표형 문항이었는데 사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연도 이런 건 연표특강에서도 했고 기본 개념에서도 했으니까 중요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틀리지 않으셨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시대별 분포를 보면 중국사에서 한나라 무죄 오랜만에 나왔죠. 동아시아사에 있었던 자료를 끌어다가 나오는 경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동아시아사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자료들을 조금 더 끌어서 활용하는 문제들을 넣었어요. 수나라의 대유나 수나라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 송나라와 관련된 것도 신법실시 전과 후를 구분하는 연표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명나라와 관련된 문제 아마 마테오리지 고녀망국전도로 졌죠. 계속해서 전근대 파트의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사 파트를 출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양문동 나왔고 문화대혁명 나왔고 중국사는 사실 문항비중이 조금 늘긴 했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6평에서 사실 조금 더 중국사가 어려웠지 서양사 같은 경우에 로마 시기 구분하는 문제 테오도시우스랑 디오클레티아노스 4.2시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메로베우스 왕조를 묻는 문제 나왔고 14에서 15세기 시기 구분하는 문제 연표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 나올 만한 것들이었어요. 근세 파트에서는 트렌드 공유와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는데 트렌드 공유에 여러분 작년에 세계사 선생님 파이널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세계사 파이널 2회차 문제에 트렌드 공유에 똑같은 자료로 문항 출제된 게 있거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공유에 있죠. 니키아 공유에, 클레르몬 공유에, 콘스탄트 공유에, 트렌드 공유에 사료 주고서 구분하는 문제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혁명 연표로 출제가 됐고요. 개몽 사상을 묻는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됐죠. 그리스의 독립이 연평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현대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유가 안 나왔어요. 이번엔 굉장히 특이하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원래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둘 다 출제가 되었고 그중에서 2차 세계대전 연평 문항이 다섯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지만 모두 다 기본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각국사, 서아시아에서 우마이아 왕조가 출제가 됐고요.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고 일본에서는 전근대파트와 해안시대와 관련된 내용들 매우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과 롤러법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 인더스 문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세계사 수능 10년의 역사 동안 처음으로 인더스 문명이 출제된 해가 될 것 같아요. 롤러법 연평이었고 동남아시아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사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수능에서도 출제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항상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아 이 정도까지 출제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예고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역통합형, 수해조나 개통식이 선생님 엄청 강조한 거 출제가 됐고요. 파쇼다 서커 1898년 우리 연표에서 다뤘던 내용들 뭐 모로코 사건이나 인도차이나 연방수리 다 다뤘었던 연도들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분석은 모두 끝났고요. 세계사는 이제 문제풀이와 연계교제 분석까지 마쳤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5회차만 남아있습니다. 이 5회차의 모의고사를 푸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시고 수능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바꿀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수능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랑 책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파이널 예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강 sans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아멘